란스가 깨지는거지? 밥 먹었다 란스가 깨지는거지? I'm sorry 어때? 요정도 따뜻하게 입었다고 따뜻해 손에 반지 뭐냐고 이거 그 사탕 사탕반지 알아요 여러분? 보석사탕 거기 있는거 나경이가 줬어요 귀엽지? 컵이 예쁘다고? 이거는 회사에 있는 컵이에요 제 컵 아니고 이거 끈적하지 않냐고? 아니? 괜찮았는데 나경이가 줬을 때 교정했냐고? 교정은 옛날에 했죠 왜? 붙임머리요? 응 붙임머리 맞아 내 머리는 여기 엄청 짧지요? 붙임머리 해야돼 아 런미백 런미백 들까? 나 요즘 런미백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많이 들어 헉? 런미백 너무 좋아 이거 처음에 녹음할 때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헤이 잇스 미이 이거 하는데 조금 더 안녕 나야 이런 느낌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청 간드러지게 불렀어요 이거 다시 들어줘 이곳에 여기 서연이 너무 쫀득하지 않아요? 아파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에게만 올리 달콤하게 올리 달아오면 또 보리 show it to you 달아줘 콜리 확실히 넌 뻔히 차오르는 애 낯선이 번져가도 나와 대연하게 가려준 햇빛 하나 남은지 붓고 싶어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아 원 위 투 렌즈 예뻐? 고마워 나 네일 안 했는데? 맨손톱인데? 부끄러운 맨손톱 엄청 상했어 엄청 상했어 엄청 상했어 손톱이 진짜 살 빠졌냐고? 진짜 1g도 안 빠졌어 똑같아 똑같아 눈방구 반지 맞아요 0g이래 0g이래 요즘 오버워치하냐고? 아니요 아니요 그냥 플레이리스트 모음집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플레이리스트 모음집 틀었어요 렌즈가 무슨 색이냐면 올리브색 약간 녹색? 초록색? 까진 아닌 약간 그런 색깔 입술 뭐 발랐냐고요? 입술 꽤 많이 발랐어요 한 세 개? 누구야? 예뻐요 고마워요 언니가 더 예뻐요 립은 이렇게 세 개 발랐어요 약간 이렇게 손민수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립 라이너 어렵잖아 어 됐다 쉽지 않네 립 말고 언니 손민수 하고 싶다고? 신발 손민수 하고 싶다고요? 특별하지 않아요 튀어나온 애 자꾸 안 춥냐고? 저 더워서 지금 에어컨 켜놨어요 여러분 지금 에어컨 켜놨어요 여러분 지금 에어컨 켜놨어요 여러분 지금 에어컨 켜놨어요 지금 에어컨 켜놨어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잖아 너무 좋아하는 노래잖아 너무 좋아하는 노래잖아 어디야 지금 진짜 전국 일주 언니 늦었어요 아까 런미백 방금 전에 들었거든요 늦으셨어요 신청곡 불러달라고요? 뭐 불러드릴까요? 유리구두요? 죄송해요 탕후루 먹은 립 같다고? 탕후루 먹은 립 같다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알겠어 광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박지원의 어른 어른 생각했는데 립 싱크 해줄게 립 싱크 해줄게 일찍 돌아만잖아 걸어 더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흡수 대부를 머리 소리로 눈을 감아 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잠시만 주라고 흡수 엄청 모든 걸 있던 걸 봐 짱크 최유리님 숲 저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오디야 지금 저 약간 픽스자리 내면서 부르는 거 잘 하거든요 친구들이 인정해줘서 아이고야 광고 왜 퀵이세요? 정말 전에 노래방에서 불렀던 거 불러줘? 전에 노래방에서 불렀던 게 뭐야 내가? 이걸 불렀나 내가? 그대라는 시간 저는 태연 선배님 노래밖에 안 부르는데 지원 언니도 이 노래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너의 맘을 이제 살아 진사바가 뭐야? 아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이거 제목이에요 이 노래 박지원 최영이 보조개 예쁘다? 나 보조개 없는데? Baron your mother 알로 어디? 이거 보조개 아닌데? 어디? 보조개가 어딨어? 이거 보조개가 어디 있어? 선생님, 계속 계실 건가요? 지금 지오 언니 댓글 31개 단 거 알아요, 여러분? 32개 핸드폰 찾고 있었어 핸드폰 중독에 3개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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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3개 5개 5개 큰일 났어, 별로 봐 아야, 아야 비상자뜸 5개 어, 잠깐만 나 집에도 가야 되는데 10% 알림이 뜨면 갈게요, 나 민낯이 때 제일 예뻐? 진짜? 진짜예요? 다시 봐봐 3개 7개 5개 수연이 이렇게 뭐야? 못 따라 하겠다, 미안 못 따라 하겠다 플로버 재밌는 영상 추천해줘요 알려주면 제가 볼게요 바바 치니까 바로 나오네 프나 재채기 모음집 입덕을 부르는 재채기인데 199만 애가 나왔어 내 재채기를 199만 명이 볼 일이야? 어이없긴 하다 어떻게 내 재채기 소리가 이런데 혼란스럽대 빵빵이 그림체는 알았는데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채영아 됐다 이렇게 하면서 빵빵이 영상을 보내주는 거예요 너 됐다 이러면서 빵빵이가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엄청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쇼츠 막 그 영상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장 많이 다시 본 프로미스 나인 극락 빠밤 항상 믿고 보는 인기가요 프로미스 나인 나경이가 지분율이 높네 나경이가 지분율이 높네 팡! 채영이는 계획이 다 있구나 검색해보라고 채영이는 라운드 숄더야 뭐야? 채영이는 라운드 숄더야 뭐야? 아니 배터리 조금 한 1분 전에 그거 떴어요 10% 근데 재밌는데 품트와 매트? 이게 뭐야? 우리만의 비밀이 들켜버렸대 아이고 플로버들만의 비밀이야? 5-2에 충전기 있다고? 진짜? 누가 알려줬어? 아 지원언니 댓글 달았구나 헐 저 잠깐만 갔다 올게요 플로버 기다려 근데 뭐다시 얘 누가 있으면 어떡하지? 빨리 내놔 내가 왔어 빨리 빨리 고마워 매건 덕분에 살았다 똥똥 아 잠깐 쓰고 갖다 놔야 된다고? 언니꺼 아니야 이거? 누구꺼데? 언니꺼 아니야? 야 그러면은 주인이 있는거일수도 있잖아 아 그냥 알려준거야? 오다시 얘 충전기가 있다고? 그러면 진짜 조금만 쐬고 갖다 놀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심지어 다른 아티스트분이 계셔서 가져왔는데 혹시 그 아티스트분꺼 아니겠지? 나 당당하게 충전기 죄송한데 충전기 가져갈게요 나 당당하고 왔는데 내껀데 이러신거 아니겠지? 지금 언니때문이야 어떡할거야 언니 지금 나 귀가 빨개지고 있어 아니 언니때문인게 아니라 지원언니때문이라고 지원언니 언니때문이라는게 아니라 이거 돌려주러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연습하고 계셔서 내가 또 가면 너무 민폐거든 아 나 어떡해 아 진짜 왜 저래 나 엘리페이터에서 너꺼를 봐서 아니 언니 이거 때문이야 이러니까 가져왔다? 근데 그분꺼야? 몰라 몰라 누구꺼인지 근데 지원언니가 자기꺼 아니래 그래서 누구꺼냐니까 늘 있던거래 아 의전팀꺼겠지 근데 내가 이걸 다시 중요한게 갖다 놓으러 가기가 좀 그런게 뭐고래 걸어놔 이렇게 묶어가지고 죄송해요 고의성 없는 절도도 절도일까 이거 되게 뭔가 절도지 되게 토론을 하게 만드는 절도지 않아? 근데 다시 갖다 놓으면 절도야? 빌린거 아니야? 근데 너 왜 페트와 매트 보고 있어? 아니야 페트와 매트야 박지원 송하영 나오지 않을까? 왜이런 서랍 옮기고 있다고 지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짱짱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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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귀엽죠? 우리 팬분들이에요 귀엽죠? 우리 팬분들이에요 귀엽죠? 아 근데 언니 어 갔다와 화장실 좀 갔다와 물을 많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예의 좀 차리기 위해서 입술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운동했냐고? 등이랑 하체 등이랑 하체 태란 태란 이 라이브는 이제 제 것입니다 바나나 맛 오랜만에 바나나 우유 먹고 싶어서 뭔 얘기 하고 있었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봐봐 그 청정기 얘기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어머 채용이 화장품이 여기 있네요 절도 절도 이거 무슨 바나나 냄새가 나? 내가 바나나 프로틴을 먹고 있거든 짜란 바나나 냄새 마 그리고 이서연이 맨날 빌려 쓰는 저의 빗 우리 매니저 언니가 강제로 붙인 귀여워 우리의 뮤비 스티커 내가 이걸 붙이고 친구를 만났어 이렇게 빗고 있었는데 너 그거 뭐야? 이러면서 아 우리 스티커 이래서 내 친구도 웃긴 게 네가 그런 걸 붙여 보통은 안 붙이죠 지선 씨는 근데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 왜 시도했어 살짝 해봤어 살짝 여기저기 긁어놨네 언니 그냥 추억으로 남기기로 했다고 그리고 에어팟에 뭐가 많아졌어 헐 귀여워 귀엽지 언니랑 안 어울리는데 이거는 매니저 언니가 또 선물해준 너무 귀여워요 언니랑 찰떡이에요 호랑이랑 고양이 언니야? 호랑인 나래 이거 뭔가 언니 같아 표정이 그리고 요즘 제가 빠진 닭가슴살 파 먹어보자 이거 진짜 맛있어 먹자 언니 먹을 거야? 아니 집에 많아 응 안녕 흠과 제리도 있대 또 뜯다 또 뜯다 잠깐만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urt 오늘 곱게니? 의자 갈 준비를 해야돼요 뭐하세요? 의자 있는 척 비밀연애 하다가 걸린 사람처럼 의자 있는 척 아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니까 아니 너가 내 엉덩이를 본다는 생각을 했어 맛있어 이거만 꼭 가자 비밀이에요 불러봐 불러봐 행복했어 한 시간 넘겠어 내일 대구에서 보는 사람 저요 불러봐 안녕 안녕 화요일도 힘내요 빠빠잉